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께 한 자로 또 영적 두기고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숨은 헌신의 주여 2인자 갈렙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우수와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이서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우수와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네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숨은 헌신의 주여이었던 갈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듣던 것이요 너가 공부 잘하면 장난감 사줄게 1등하면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이런 부모님의 1등 거래 작전에 우리가 넘어가기도 하고 어찌 됐건 1등을 하고 완악으로 떠나서 그런 훈육 속에 우리가 성장을 해왔고요 또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오래전부터 늘 1등과 거래를 해왔고요 모든 관심과 사랑도 사실 1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1등이라는 자리는 제한된 자리잖아요 그런 제한된 자리 싸움을 놓고 머리가 터지도록 경쟁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비관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요즘 들어서 드라마를 보면 비단 꼭 주연이 아니더라도 1등 밑에서 좀 막가에스러운 맛을 내는 그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2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요즘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2인자들의 열정과 또 더불어서 1인자를 필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훈훈함을 느끼게 하죠 그들에게는 눈에 불을 끼고 막 달려드는 어떤 치열함 그런 경쟁심은 없다 하더라도 꾸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지만 지속성이 있고요 성실함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눌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철저하게 무대 뒤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사람이고요 지도자 여우수화의 어찌 보면 같이 사역을 했던 모세시대에 같이 사역을 했던 동력자하고 친구지 않습니까 여우수화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우수화만큼 사실은 그렇게 드러난 인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우수화가 여우수화 될 수 있도록 사실은 그 뒤에서 많은 조력을 했던 그런 배우의 인물입니다 여우수화 같은 채 전방 가운데 서 있는 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갈렙같은 사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바울 뒤에도 숨은 헌신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이 바울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혼자도 할 수 없지만 또 혼자 해서도 안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서론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런 학연, 지연,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도 없죠 외국 같은 경우도 추천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인들을 추천하기도 하고 평상시에 내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사실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내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결국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느냐거든요 근데 여우수와와 갈렙의 만남을 보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은요 이런 학연, 지연, 혈연을 따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만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영적인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은 바로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만남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지교회 안에 또 지역장, 사역자, 조장, 우리 조원들과의 그야말로 구역원들 간의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맞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만남 속에 이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동역을 이루어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전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듯이 갈렙은 꼭 자기신의 이름과 같은 이름값을 하는 그런 일꾼이었고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비록 전반 가운데 드러난 1인자는 아니었지만 무대 뒤에서 바로 섬긴 신앙인이고 제 2인의 마인드, 제 2인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2인자의 마인드를 갖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하면요, 방관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인자의 마인드를 갖는다는 건 너가 뭔가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분명히 우리는 영적 서미스로 1인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우의 자세로 숨은 헌신의 주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사역자들은요 나설 때와 또 뒤로 갈 때를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용기 내서 나아주지 못할 때 최전반 가운데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설 수 있는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구역 지교회 안에서 또 우리 예배 사역자들, 우리 세 가족들이 또 성장할 수 있게끔 T에서 또 밀어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고 갈 때와 밀어줄 때 나설 때와 또 뒤로 가야 될 때를 적절하게 영적인 눈치를 갖고 분별하셔서 우리 구역 지교회 안에도 많은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대 뒤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변화시켰던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은 바로 갈렙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평생을 이인자로 지내라 누군가는 그렇게 살지요라는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우수게 보는 겁니까? 왜 내가 늘 이인자만 해야 됩니까? 노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의 그런 이인자가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지만 여러분께서 늘 숨은 헌신의 주역이 되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최고의 인정을 받는 우리 귀한 일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좀 본격적으로 우리 갈렙에 대한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악 4중주 어떻습니까? 현악 4중주는 그야말로 제1바이올린이 있고요 제2바이올린이 있고 또 비올라와 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요 제1바이올린이 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1바이올린의 그 빼어난 기량을 제2바이올린이요, 보좌해주면서 그 밑에 비올라와 첼로의 묵직한 소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바로 제2바이올린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우리 사역이 제2바이올린의 사역과 같구나 그러니까 이 현악 4중주 악기 중에서도요 이 제2바이올린을 만약에 빼고 거기에 피아노를 넣으면 우리가 피아노 4중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제2바이올린의 위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역할에 따라서 그 두 번째 자리에 따라서 이게 피아노 4중주가 되냐, 현악 4중주가 되냐 타이틀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보좌와 플러스 연결 이것이 그 연결의 흥망성세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공식이라는 거죠 제1바이올린을 보좌해주면서 밑에 피올라와 첼로가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제2바이올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현장과 또 실제로 현장 속에서 피전문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갖지만 이인자의 역할은요 바로 이런 연결하는 역할 쉬운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우리 사역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은 어떠한 인물이었냐 이 갈렙은요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인자라고 해서 여러분 언약에 힘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분명한 언약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우수와 1장 1절에서 18절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모세가 죽고 여우수와가 그 뒤를 잇게 되어집니다 근데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광야에서 갑자기 지도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직 다 가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은 굉장히 지금 혼돈스럽고 그런 불안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가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우수와에 이어서 모세에 이어서 여우수와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 밑에 여러분 이 갈렙을 보세요 분명한 이 언약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 세웠던 여우수와 역시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빠졌을 때 그때 해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요 증거도 있었지만 확실한 언약을 갖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좀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시험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요 손익을 다 따집니다 뭔가 이익과 손해 앞에 막 계산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뭔가 손해를 볼 것 같다? 뭔가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존심만 건드려도 우리가 교회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시험들지 않습니까? 자 모세를 똑같이 섬겼던 동욕자 여우수와가 지금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갈렙이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같이 여태까지 동욕하고 같이 힘들게 왔는데 왜 너만 지도자가 되고 나는 너 밑에서 너를 섬겨야 되냐 나 자존심 상한다 막말로 이건 세상에서는요 사표내고 떠날 일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직장 안에서는요 좀 견디기 힘들어도 어찌됐건 사표시키 못 내잖아요 그런데 직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시험을 드립니다 조금 더 내가 자존심을 상해도요 내 직분에 대한 사표를 너무 쉽게 던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여우수와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갈렙이 어떠한 중요한 고백을 하고 순종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모세를 청중한 것처럼 당신의 말을 청중하겠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우수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거고 만약 당신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여우수와 당신은 극히 강하고 탐대하소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언약 가진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무리 연합군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증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가진 자이고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증거 가진 사람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갖고 있던 증거는 어떤가요? 역사적인 과거,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증거들이 있었고요 또 사실적인 현재, 사실적인 현재의 증거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세 번째는 미래적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갈렙이게 주신 거죠 자 역사적인 과거가 뭐냐 모세를 따라다지면서 40년이란 시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봤거든요 우리가 보통 위기를 만났을 때 증거를 가진 자가 짠 나와서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그 증거를 딱 증인으로 서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포럼하고 들으면서 굉장히 위안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옛날에 홍해를 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한 번도 못 건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능이 건너지 않았냐 광약길을 갈 때 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을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 역사, 우리 만나까지 다 먹었다 하나님께서 능이 가난한 땅 절대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 들어가게 하셨고 그 역사적인 증거를 갈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적인 현재가 보면 여러분 가난한 정탐, 민숙의 14장에도 나오죠 민숙의 14장에 가난한 정탐을 보더라도요 이제 오랜 광야 생활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가난한 땅에 입상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파송하잖아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보고를 하지만 사실은 언약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 거대한 거인족석들 앞에 우리는 완전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대성통복하죠 10명의 우리가 불신앙에 보고를 한 정탐꾼들을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12정탐꾼은 12개의 지파, 10의 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라는 것은요 웬만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대표자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사실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그 언약을 놓치고 현실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등장한 두 명의 정탐꾼 여우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은 불신앙의 보고가 아닌 언약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진리와 객관적인 사실을 붙잡고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미래적인 증거, 여우수아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가리에 있는 여우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우수아에게 말하되 여우아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우아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스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우아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사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우아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연 나이다 아멘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이 진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분명한 말씀 붙잡은 미래적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가나님이 우리 소문 듣고 다 도망가고 간다면 녹았다 남아있는 군대들 백성들 불안에 덜 떨고 있고 우리는 싸울 것도 없다 가면 그들은 항복하게 돼 있고 그냥 우리는 점념하면 된다 지금이 기회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와 사실적인 증거와 미래의 증거를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이 아니었으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숨겨진 헌신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의 갈렙은 바로 숨은 헌신의 아이콘으로 기억이 되어졌고요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헌신할 수밖에 없는 오직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 유일성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 재창조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우수와 14장 6절에서 15절을 보면 안악산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안악산지와 같은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요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안악산지가 또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문제고 위기였지만 갈렙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걸어도 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어려운 곳이고요 누가 봐도 실패한 현장이지만 그 문제와 그 현장을 보는 관점 자체가 갈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위기 해결자였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조금 더 그것을 심각하게 만드냐 아니면 그 문제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다 노인이 되어버린 갈렙이 위기 상황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여호수와 당신과 나는 갈 수 있다고 믿음에 보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정 모세가 우리를 들어서 가라고 명령했고 들어갈 것을 말했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왔고 이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갈렙의 이미 40년 전에 받은 그 언약을 여전히 붙잡고 지금이 바로 내가 도전할 타이밍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85세가 될 때 안악산지를 주셔서 이거는요 여러분 40년이나 시간 동안 언약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갈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도전할 그 타이밍이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히 그 땅을 찾아야 될 것이다 굉장히 소중했던 동력자였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지도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교육자의 역할은요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이지만 때로는 우리 사역자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늘 부신앙에 빠지고 시험든 자들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육자의 오른팔이 되어지고 정말 목회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정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갈렙이라는 그 한 사람이 지금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입니다 완전히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거죠 내가 진짜로 헌신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유로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자의 일도 아니고 이거는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팀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이 안 하면 모를까 이왕 하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과 그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생명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 운청입니다 이거는 부신자도 알 수 없고 부신자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운청을 주셨거든요 불신자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실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문제와 상황과 위계가 왔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럼 부신자도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문제와 위계 앞에 저렇게 응답받고 가는 걸 보면서 부신자들과 보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다르네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와 위계 앞에 더 분쟁을 만들고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욕하고 사기치고 부신자들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대체 누구냐 저 인간이 교인이란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보금의 기술을 다 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 역사 앞에 지향을 막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심전심지속으로 또 구체적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보금의 가치만 발견하고 변질되지 않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진행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갈레비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죠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세 사람 여분 내의 아들 갈레비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또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리는 상황인데 갈레비의 결단은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믿을만해서 믿고 말씀을 쫓아갈 만해서 쫓아가는 것은 사실은 부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따라가면 모든 비본질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고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갈렙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모세가 맹사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에게 오늘 축복이 무엇입니까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따라가는 믿음은요 당대에 내가 누리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우리의 후대 후대까지 복의 복을 받는 비결이요 바로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 반드시 후대가 누릴 응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구절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민숙이의 말씀도 한번 자막 감기 보겠습니다 민숙이 14장 24장 우리 갈렙을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성경 구절이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느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내 말을 온전히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이 언약의 본질을 붙잡은 자는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강연에 보면 대만은요 사도바오를 쫓았던 많은 사람 중에 대만의 사람은 세상으로 갔다 그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갔다는 부끄러운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후대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원합니까 내 순익을 따지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하고 인본주의 쓰고 세상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림 앞에 충성된 자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갈랩을 통해서 그 열정 속에 우리가 함께 우리 사역 속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정복신앙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하나님의 형상 속에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놀라운 권세가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벌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정복신앙은요 뭔가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그러나 사단의 권세를 빼앗겼던 나의 것을 원래 되찾아 오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숙의 14장 24장의 말씀처럼 갈랩은 그 마음이 사람들과 달랐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고 드리고 결국 그 자손까지 후대후대가 그 땅을 차지하는 응답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랩이 어떤 요구를 하게 되어지냐 갈랩이 보면요 요소와 1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우리 자막 감기 보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이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압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요소와가 여분의 아들 갈랩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메 아멘 저는 이 12절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닿는 부분이 뭐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자 이 정복신앙의 주체가 갈랩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복신앙의 이 사역의 주체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의 주체는요 우리 사역자들과 교육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역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취의 도구로 너무도 축복되게 하나님께 부른받고 쓰임받고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것을 요구합니까 갈랩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죠 헤브론 산지 자 45년이라는 시간이 들어서 이제 여호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갈랩이 상기시키면서 그 땅을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갈랩이 요구한 땅은 어떤 땅이냐 처음 정탐에 나섰을 때 직접 발로 밟았던 땅입니다 헤브론 산지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랩을 축복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이제 갈랩이 기업으로 삼도록 허락을 하는 거죠 여호와가 자 해바의 927m의 고지대입니다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졌던 지역이 헤브론 산지인데요 자 중요한 거 아브라함 이사 야곱의 무덤인 막벨라 굴이 있는 현장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했고요 여호와 15장으로 넘어가면 갈랩이 헤브론에 거주하는 안악의 소생 세아들을 몰아내고 결국 그 땅을 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움직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데 여러분 45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타이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있는 자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치가 있고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라 지금 지금이 바로 헌신에 도전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랩처럼 이제는 언약을 붙잡았다면 여러분께서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성취의 왜? 언약의 특징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말씀을 이루어지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맛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CVDAP라는 분명한 나의 언약과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와 실적인 이 프렉스,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그 성이 크고 경고할지라도 요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요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거다 얼마나 멋져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40년 전에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요 꿈이 있었습니다 가난 정복을 미리 보면서 살았던 미리 보기에 그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85세의 고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선뜩 나설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간립은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해불호 땅을 하나에 주신 그 언약적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꾸고 실제적인 기도 속에 실행력을 갖고 프렉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실 때 분명한 CVDIP를 갖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도 내가 눈치를 칠 수 없습니다 언약적인 비전과 이 꿈을 갖고 도전할 때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구역을 통해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을 통해 주시는 의답들을 분명히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립은 어떠한 자냐 분명한 도전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 단위 목사께서 늘 영적 39세를 말씀하시잖아요 꿈이 없는 자가 늙더라고요 정말 애늙은이 같은 청년이 있고요 나이가 있지만 늘 만년 청년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요 분명한 이 꿈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꿈만 꾸는 몽상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 사역자들의 자격이라고 굳이 붙인다면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열정이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냥 듣든 미지근한 신앙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말이 많다 뭐 어떤 그런 액션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약적인 한이 있어야 되고요 분명히 받은 말씀에 대한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침로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께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해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초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놀랍죠 여러분 내 나이 지금 85세다 그런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라는 거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의 약속이 실현됐는데 4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 시간 동안 갈레분 믿음도 잘 관리했고 건강도 잘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요 영역은 체력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줬으지만 정말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은 쓸 수 없다 물론 병원에서 전도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체력은요 바로 영역과 이어집니다 이처럼 영정육적 자기관리를 통해서 지금 내가 85세지만 기꺼이 나는 그 해불원 땅을 자기 키워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세시대에 우리 사육자들 특별히 교육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한두 번 아플 때는 같이 기도로 중부해 줄 수 있지만 앞에서는 리더들이 늘 병약하고 아프고 확신이 없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영적 흐름이 딱 밑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육자분들 리더의 리더는요 영적 육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랏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이죠 그런 뜻입니다 거인 장수 아르바르 기념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민숙이 13장 33절에 보면 이 가나 땅을 정탐했을 때 이 안학자손들을 우리가 네피림이라고도 하거든요 옛날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이 네피림의 유골들을 보니까 작은 사람도 키가 3, 4m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이카 사왔던 골리아씨 바로 안학자손입니다 신장이 3m 50이 됐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 3회상 17장 4절은 완전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러니 10명의 정탐꾸들이 봤을 때 그 장대한 기골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거다라는 부신앙의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육의 자기관리를 했던 그리고 도전과 열정과 확신 속에 있었던 갈리비기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위처럼 골리아과 같은 그 안학자손들 앞에 쓴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갈리비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정말 우리 구역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진 곳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말 이 사랑으로 저는 이 현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도 우리 자막 감기 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라는 아락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살고 구역에 살고 가문과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일대 천을 감당할 것이고요 시대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이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가문 안에 가정 안에 나 혼자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전쟁이 그치고 죄앙이 그치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평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갈립은요 영적 안악산지를 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안악산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나라는 개인을 못 넘어설 수도 있어요 나 개인의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가문 과정이 너무도 견고한 안악산지 같아요 너무도 부신 영혼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서는 학업 또 여러분들의 어떤 생업 경제 현장들이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요 이런 경제의 안악산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 얼마 전에 우리 사역자 단톡방에 이 퍼스트 무버에 대한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거에 대한 좀 부탁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강단을 통해 우리 중직자분들의 장로님들의 헌신을 통해 또 무수위도 계속 매주 교회 광고를 통해서 이 퍼스트 무버 운동이 지금 여러분 3호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자가 돈 내세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지금 교회의 강단의 흐름이고 또 중요한 우리 광고입니다 광고가 꼭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라는 안악산지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앞에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만 부어주시는 숨은 경제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면 그 길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내 소준에 절대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퍼스트 무버에 우리 강서 1대 9가 모델적인 응답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합니다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냥 육신적인 이인자 되지 마시고 영적인 욕심을 내셔요 사역적인 것은 숨은 헌신으로 섬김의 지옥으로 이인자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로하는 자의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도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여셔서요 우리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숨은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고 경제의 안악산지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조력자 동반자 의식 우리 사역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미션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헤드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반대가 헬퍼십이 있습니다 헤드십은요 그야말로 헤드니까 머리잖아요 앞장선 자입니다 그런데 헬퍼십은요 돕는 자예요 이인자 마인드입니다 대교구장이 때로는 앞장서서 가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저는 또 헬퍼십에 이인자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우리가 때로는 머리가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또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래서 제가 그 기러기 때 얘기했잖아요 V자를 그리면서 콩콩 날아가는 기러기들 맨 앞선 기러기가 지치면 그 뒤에 기러기가 와서 또 앞장서주고 하면서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뒤떨어진 기러기는 이인일조로 또 기다렸다가 또 같이 가고 한강 민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베다의 두 아들이었던 두 아들 요한과 야구보의 어머니가 그러죠 두 아들을 우리 주님 나라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도 서열 싸움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정말 숨은 헌신의 주역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피하시대고요 내가 나를 드러내야 되는 시대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필요한 보상심리 섭섭마귀 뭔가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시험 드는 거 여러분 프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숙한 이인자 마인드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주도권 다툼이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 속에서 우리 구역지교의 속에서 정말 이러한 섬기임과 순종의 마인드를 가지면요 우리 구역지교는 굉장히 아름다운 보금봉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인의식, 엑스트라의식은요 그냥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1인자의 동무대가 아니라 성숙한 이인자가 함께 만나서 우리 구역지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려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정말 우리 구역지교가 아름다운 숲으로 또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탁월한 이인자가 누구였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철저히 대속물로 섬기는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 그것이 무엇이죠 정말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갈래뿐만 아니라 바나바 또 세례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 뒤에는요 정말 믿음의 동력자들과 정말 이런 숨은 이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례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인자의 역할을 했죠 세례요한 역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 정도로 굉장히 떠오르는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출연했었을 때 자기는 기꺼이 그 1인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인자죠 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왕복음 3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육자들의 자세는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사람과 사회 앞에서 우리는요 늘 연결하고 만들어지고 피스메이커의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 상관없이 언제가 세계적인 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리더가 누구였냐 했을 때 모세가 뽑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나온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는 우리 2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인물에도 나와있지만 성경 속에는요 숨은 헌신의 주역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에 충성된 중이었던 엘리에셀이 있고요 모세의 기도하는 팔을 부잡아준 훌 또 모세의 모습이 된 정말 장인 이드로가 있었고요 다시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 엘리에어와의 수동을 든 순애녀인 나만 장군을 구하는 작은 계집종 에셀을 왕불에서는 모르디게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 바울을 역사의 무대에 세웠던 바나바와 에바브로디도 사실은 다 2인자들이지만 이들의 숨은 헌신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역하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요 꾸준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숨은 기도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이 복음으로 인도했던 인도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 2인자의 눈물과 기도 속에 우리가 성장해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차례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자를 또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의 숨은 헌신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 보면요 굉장히 이 강조미 목사가 쓴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무대 뒤에 선 영웅들 이 책 제목을 제가 쓴 이유가요 굉장히 오늘 이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책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대 뒤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찬스 않습니다 무대 뒤에 섰는데 영웅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역자의 미션이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요 그냥 뭐 잘 알려진 사람 아닙니다 무대 뒤에 선 영웅들 하나 원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요 무대 뒤에 선 영웅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을 통해 보신 것처럼 식지 않은 핫보드처럼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 입장에서 사실 제일 고마운 사람은요 자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험 들어서 떠나고 이탈한 사람이 아니라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 사역을 이어가는 분들 사실은 제일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뭘 해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가는 자들 가장 사람스럽죠 가장 감사하죠 자 오늘 무대 뒤에 섰던 그 영웅들을 보면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요 정말 무대 뒤에 선 영웅이었습니다 자 위대한 이인자들이었던 이들을 보면요 33명의 일꾼들이 나오죠 남자가 24명이고 여자가 9명이 그 중에는 뭐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고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각자 상태 수준 다 달랐고요 환경도 달랐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언리스의 응답을 누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 16장 여러분 3절 7절 8절 9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영호화를 쫓았던 갈렙처럼요 우리가 기꺼이 이인자로 숨은 헌신의 주역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 크라이스트 이 단어는요 바울 신학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로마서 16장의 33인의 공통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본문의 로마서 16장 3절 9절에 쭉 보면 나오는 표현들이요 동역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들은 브리스카와 아굴라 동역자는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무난한 21절에도 나의 동역자 로마서 16장 3절 9절 21절에 계속해서 동역자 이런 공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팀 안에 보면요 어떤 포지션들은 있죠 그러나 그 포지션도 있고요 우리가 이 스포츠만 해도 그 팀 안에 주장들이 있지만 그거는 팀을 대표하는 거지 팀 구성원에게 명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치만 명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역자 조장 계급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고요 그건 조직의 어떤 질서일 뿐이지 우리의 영원한 코치는 주님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의 축복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려에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것을 우리는 충성된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들면요 세 사람의 일꾼들이 교회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당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지나가던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첫 번째 사람은요 보면 모르겠냐고 우리는 지금 노동을 하고 있다고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라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고 분명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리적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관점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노동으로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뭔가 기부엔테이크식으로 뭔가를 바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축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본당, 혼당과 또 2, 3, 7 나라 복음하라는 중요한 미션을 갖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숨은 동기들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고요 성령께서는 속지 않으시죠 여러분께서 정말 분명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자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결론에서 드릴 거자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자꾸 위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의 위치라는 건요 내가 하는 역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식스맨이라고 있습니다 농구 경기 주전이 5명이면 식스맨은 후보 선수들 중에 제일 기량이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전으로 나가서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어차피 주전 선수들의 좀 쉼을 위해서 잠시 코트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여러분 주전 선수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서야 된다는 세례 요한의 사역처럼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방향은요 내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 가운데 교육자를 세웠습니다 교육자의 자리는 절대 군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영적인 질서 속에 우리가 그 교육자의 영적인 흐름과 교육자가 교회의 흐름에 맞춰 던져주는 미션을 강단의 흐름에 따라 단일 목사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일은요 자기 이탈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탄 사탄 얘기하지만 정말 사역자들이 사단에게 속는 거는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이탈하는 거 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자리를 많이 이탈하세요 그 말은 뭐면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미션 내가 내야 되는 소리 내가 해야 되는 기도와 사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역은 등하시하고 남의 사역 막 비판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운동 경기도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의 직분과 역할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돕는 자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누구다? 현장의 위기를 해결하는 현장의 위기를 해결하는 누구다? 전도자다 자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장의 위기 우리 구역지교의 우리 지역의 위기를 해결할 바로 그 한 사람 영적 갈렙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자 위기 때마다 갈렙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원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 모세와 함께 동행하며 40년이나 시간 동안 타봤거든요 모세는요 창세기, 출애국기, 레기, 미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명한 피원약과 새절기의 비밀을 갖고 있는 모세와 동행했다는 건요 갈렙도 동일한 피원약을 붙잡고 있었고 바로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이 담겨있는 새절기의 축복을 그 언약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분명한 여러분들이 피원약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경제와 사역과 우리 후대의 가문의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지금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타협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네 번째 포럼할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리포스 1자 20절 고른소 12장 17절 또 24절 25절 다 지체에 관련된 성경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여러분 고른소 12장 29절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각자 섬기는 위치와 역할들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비교급이 아니고요 최상급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가장 맞춤으로 가장 귀한 건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해불호 산지가 어디고 정복을 위한 나의 도전 미션을 한번 정해보시고 나의 CVDIP를 한번 점검해 보셔서 우리 지역의 정말 현장 캠프의 주역으로 우리 3월달은 정말 이제 캠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라는 안악산지 앞에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사상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대로 우리의 밥이다 분명히 구원업교로 작정된 자들 우리가 그대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사역 현장 속에 숨은 헌신의 주역으로 섬김의 아이콘으로 기억되는 우리 사역자들 또 조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언약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은 하늘께서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영리교의 강건함 속에 오직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요 우리 가정의 안악산지를 보금으로 정복하고 후대를 세우는 보금의 조력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을 놓고 기도하실 때 보금적인 이인자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의 절대 위기를 해결하는 영적 헐례가 같은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보금으로 서로 돕고 섬기며 지역의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위기 앞에 증거 가진 증인으로 또 우리 후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숨은 헌신의 주역이었던 하나님께서 갈레비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갈레비 언약을 가진 자로 증거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언약 붙잡고 안악산지를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 갈레부로 불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CVD 앞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영혼육의 강건함 속에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쫓아가는 사역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문과 가정과 후대의 안악산지 앞에 또 경제의 안악산지 앞에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조력자로 동반자 의식을 갖고 우리 구역지교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만나고 풍랑만한 이 시대 속에 영적 갈레가 같은 정말 위기 만나 시대 속에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또 영적 해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구역지교의 안악산지를 정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사역자 조장들로 또 우리 지역장으로 우리 구역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흥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중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숨은 헌신의 주역인 이인자 갈렙처럼 절대 언약과 꿈을 붙잡고 영적 안악산지를 향하여서 믿음의 도전을 함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해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적 안악산지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